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20분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하는 바람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웨스트 리버 5주년 파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둘이 멋있다 마이크도 빨리네요 웨스트 리버 5주년 파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제가 오늘 짧게 그래도 5주년인데 짧게 짧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그래도 5주년 파티 기념을 해서 시시향님을 한번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필님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좀 주세요 반갑습니다 여필 형입니다 오른쪽에게 또 저희 5주년이라고 사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매주 저희 화요일에 정말 하나가 아시죠? 자주 좀 놀러오세요 꼭 파티 때만 오시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정말 하니까 같이 와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5주년 파티 많이 놀으셨는데 이번에는 외국 홍보하실 부모의 분들 좀 나와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연말 파티가 많이 남아서 많이도 있으시고 신년 파티도 아마 있으실거에요 홍보할 부모의 분들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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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반입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틴 카우보이 퍼프라이즈입니다 저희가 그 매달 파티가 있는데 저희는 항상 가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12월 21일 토요일 다음주 토요일입니다 어 이번주 아니 이번 파티 주제는 시상식이에요 그래서 어 저희가 레드카페도 깔아 드릴 거고요 오실때 드레스나 턱시도 정장 뭐 다 괜찮습니다 드레스 어 드레스 코드 시평도 있고요 저희가 대상 한 분 뽑아서 제주도 여행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놀라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스나이스의 리더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이스나이스는 진짜 친구들 보내시고요 요번에 연말 파티를 요번에 13일에 금요일에 홍대 텐션에서 합니다 저 빠비는 반돈 만원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댓길라를 한 8, 9병 준비했으니까 와서 둘 주시고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요일날은 홍대 텐션으로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일산 라티너반 티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일산에 매주 금요일날 정보를 하고 있고요 12월에 특별히 22일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고 오늘 17일은 영화를 하시려니까 많이 많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살살 단살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9시 후에 11시 반까지 정보가 있고요 저희 지금 12월 27일날 금요일 저희 저희 31대 시샷 마지막 위니파티가 있으니까 그때 상품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레이디풀입니다 많이 오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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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도 이렇게 5주년 파트인데 케이크를 좀 준비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부르면서 노래를 좀 부르도록 하십니다 케이크를 좀 나와서 그리고 그전에 웨스트니버 운영님들 씨샤님들 나와서 같이 케이크를 좀 불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희씨 아유 여기 와서 키라고 여기 와서 자 불 다시 한번 켜주시고요 자 오늘 아시겠지만 12시까지 이곳에서 춤을 추고요 그 다음에 비프리로 이동을 할 건데 오늘 많이들 비프리 이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님들 우정님분들 좀 나와서 같이 부른도록 하겠습니다 부를까요? 아 꺼졌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같이 15배속으로 우리 생일축하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축하합니다 빨리 축하! 오늘을 부르고 베스트 리버 생축하합니다 박수! 네 요거를 CG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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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어 갑작스럽게 병풍을 좀 준비를 했다고 그러네요 어 라틱 타고 이런 뭐 제주도 여행권도 이렇게 있고 한데 아마 쌀쌀 안사는 뭐 전기 그릴 웨스트 리버는 제가 봤을 때 뭘 준비했는지 자 궁금하네요 자 저번호 임의용으로 저 번호를 뽑으라는데 어 저기 명단 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이 어느 명단인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시일 좋은 100번 100번! 100번 한번 해볼게요 100번! 아 네 백몇명 오신 거 같은데 아 저기 온 순서대로 100번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아 네 100번이 누우시죠? 100번이요 100번? 누구지 몰라요 1000둥! 100둥! 자 저기 뭐하나 있을 거에요 자 이번에 몇 번을 한 번 뽑아볼까요 마지막 번호 하나 40번 40번 43번 43번 플로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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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있어요? 아 그렇죠? 셀프에요. 저게 가져가시면 돼요 셀프에요 취미가 없어요 네 2개 정도 준비했는데 이 지역에서 12주까지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웨이스리보 5주년인데 6주년 7주년 때도 많이들 가져주시고요 각 이쪽 지역의 동호회들 파티 라든가 정보가 있는데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